자, 네, 먼저 타시면 헬기 소리 아, 저기 헬기 또 있다 와, 저거 여긴 올라오는 길은 없네 여기, 여기 바다리 무인장착이 썼어? 어, 드론 쓰고 있어 아, 뭐야, 나도 써버렸다 저기 한 명이 근처에 있긴 해 두 명 여기에 두 명, 한 명 다운 상태 아, 확인 레드핑에 있던 애 지금 한 명 다운인데 살리려고 하고 있어 하나, 하나, 여기, 여기 건물 안으로 진입 옥상에 하나 죽어있네 기절했던 곳을 따스 냈어 오케이 갈까? 갈까? 그럴까? 그럴까? 난 도로 조정해야지 야, 미사일 추돌, 미사일 추돌 플레이어 잘 쐈 플레이어 잘 쐈 난 내려 뒤로 어, 시발 다 운을 줄 알았다 아, 시발 다 운을 줄 알았어 아, 병신들 아, 병신들 플레이어 잘 운을 줄 알았어 뭐야, 어, 시발 야, 개새끼 아니, 아니, 어떤 애가 미사일 쐈어 미사일 쐈어 플레이어 없어갖고 던진거에요 그냥 그 미사일 나한테 박혔는데 뒤덩! 내가 운전할게 파이어 에버 종란 눌러! 눌러서 야 뒤에서 뒤에서 씨발 쓰나 쐈어 나 맞았어 아 뒤집혔다 맞어 이거 반사한 줄 알았네 얘 맞춰서 피 그만큼 깍힌 쟈어 저 그것도 필요해요 갑빠? 응 화나들임 뭘 겁빠 내가 운전하지 이따가 난 도둑에 안켰다 공표가 생신되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라 나 이거 이거 수행정자 먹을래? 쟤 나오면 쏴야겠다 전방 쪽에 헬기 이어 패셔부터 från 갑 этот 연결 ه 언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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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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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b She make Captive 웃 책 나 thank you 아니 온다길래 난 뭔가 했네 시발 온다길래 개새끼야 아 죽는 거 맞잖아 온다길래 뭔가 했더니 사러 오는 거였구나 아직도 긴장바라 했지 의지 카던이 죽었던데 개웃기네 개웃기네 여기 진짜 뭘 못사나 어 씨밤 앞에 사람인다 여기 봐봐야겠다 여기 사람있어 저기 있는 것 같다 오케이 털렸네 오 사람있다 사람있다니까 말은 또 지지리도 안들어요 무빙무빙 오우 야 두명 까비 잡았어 지금이 기회다 뭐야 쟤 뭐야 쟤 아하 아 개 아깝네 갑박차이 실력차이 와 이거는 갑박차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무뎌 아 우리 이거 탄섭이 너무 심한데 그냥 싸우지 말까 어 야야야 낙하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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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저기 쐬고 있는데 저기 형 저 건물 두 명 저 건물 두 명 아 저거 타놨다 나무 뒤에 사람 있었다 저기 응 가스 접근 중 심각받고 안 잡혀 도력을 재확인한다 야아 여기 한 명이 딱 아니잖아 개새끼야 31미터 나무 뒤 전진한다 어 여기 어 여기 근처에는 없다 저기 바위 뒤 갑박했다 팀 점멸 팀 점멸 떴고 팀 점멸 떴어 아 잡았네 잡았네 어 상황이 좋지 않다 얘네는 어디서 온 거냐 나 우리 여기 능선 이쪽은 애들이 올 수 없거든 응 저기서 좀 뻗겨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돈 벌 때 동안 아니 이쪽에 있는 애를 잡아야 돼 괜찮다 걔네 좀 잡아 돈 벌어야 돼 발견 여기 바위 두고 렐라 세게 어 이거 어떻게 하지? 낙하산 오케이 문제 없다 어 여기 어 여기 발 앞에 어 목표 표시 어디가 있어 안 쏠게 싸운다 어 다른 팀이네 아 시바 와 개가리 한 다섯 대 맞춘 거 같은데도 안 죽네 그니까 어 오케이 발견 저게 안 죽네 아 아니 싸운다 여기는 스트라이크 수납 받았다 거의 다 끝났다 완전 젠장 다 잡은 거 같은데 나 갑바 없어 위치로 무장을 투하했다 살릴 수 있어 뭐야 여기 노다지네 그냥 여기 사람 있다 이리 봐 응 2명 쟤 쟤 살리고 일단 2명 여기 템 다 있으니까 먹어 어 총을 찾았다 오케이 물론 거기 근데 조심해야돼 근처에는 없긴 한데 무인드론 쓸까? 저 뒤에 엄청 뒤에 있어 아 오케이 우리 그냥 건물 먹자 이거 야 저기 수나 야 저기 수나 저기 윈치로 야스 접근 중 이거 근데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어 저 빨핑이 어 빨핑이 그거 있어 빨핑이 수나 있었어 야 양콩아 여기 여기 갑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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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우리 이거 차 끌고 차라리 안으로 진입할까 이쪽으로 쏜다 쏜다 뒤에도 조심해하는데 아 이거 너무 빠... 야야 뒤에 있다 애매하다 이거 차 끌고 가자 그냥 차가 근데 피가 없어 차 피가 없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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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야지 P 몇인데 P 몇인데 이거 빨리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여기 있을게 쪼긴 했는데 싸웠다 아까 싸웠다니까 나문디 아 씨발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여 뒤로 뺀다 아 이거 무인들을 써야 하나? 애기똥이니까 그냥 쓸게 상국의 아군이 척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대이더 탐지 캐시 비겨붙고 있다 왕나 씨발렸네 타 타 타 타 타 고 빨리 타 고 어디 가 어디 가 아 이거 터지면 개좋다는데 터뜨려구나 우리가? 야 여섯 팀 아홉 명 괜찮아 우리 아 무인들은 나 죽 있을걸 우리 여기 능선만 조심하면 돼 우리 능선빼고는 괜찮아 뒤쪽 확인해볼게 뒤쪽 없다 야 정면에 다운다운 저기 나이스 집 쪽에서 쏘는거 같은데 장비류 표시 짤 아 야 그거 내가 피 다 깎아놨는데 나이스 어? 야 어디서 쏘는데? 왼쪽 어이 둘! 핑에 둘 핑에 둘 핑에 둘 오케이 야 SMG 타는 인형? 그 선종합? 나이스! 길어봐 갈게 떨궜거네 일단 다 버렸어 안실 뿐만 떨궈주라 내가 어차피 쏠거거든 자기랑 안함서란데 하나 위치 파악이 안돼 근데 여기 집 안에 있지 않을까? 집 안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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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바 깨 놨어 갑바 남는 사람 갑바 남는 사람 한 명 남았다 두 명 앞으로 붙자 앞으로 붙자 연막 갔어 안전지역을 재확인한다 마지막 기회나 심장 앙박동 안 잡혀 아까 전에 여기 둘이 아니야 둘? 안 잡혀 안 잡혀 어 맞아 안 잡혀 근데 능선 맞아 능선 맞아 능선 뻗고 있다 살 수 있어? 붙고 있어요 난 붙고 있어 나 포기하고 나 그냥 잭 또 있는 방 집 집에 붙었다 안 떠 아직도 쟤 그 냉혈 특성 아니야? 와서 일어나 집 안 크리 нет πα 프레스플라는 confessed 여기 하나의ính 많다 하나 남았다 들어갈까 그냥? 안 하 있다 안 하겠다 한mg stabilize 그렇다 첫 승 아니었다 이거 그거 들었는데 캐릭터 그거 모든 플레이오 나머지 가군 갑니다 아니 가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주네 나이스 와 사람 3명 3명 갑박 2개 있어 3명 우리 쏘지마 쏘지마 일단 얘네들이 우리 현상금 잡은 애들인 것 같아 목표 표시 어 앞에 왔는데 하나다 하나다 다리 이동해 와드 배달에서 봐줄게 움직인다 컷 전멸 지붕에서 사나 쏜다 우리 막혀있는 곳이라서 위험한데 야 천천히 어떻게 달리지 저거 아무튼 진짠 거의 있었다 아 천천히 때문에 죽을 뻔했네 내가 아빠 어떻게 죽였는지 나 하나 남은 연막산로 썼잖아 너 때문에 그렇게 할거야 진짠 야 그 계단에 있던거 템 먹었냐? 안 먹었어 아 다운 아 히갈 진짜 둘 다운 잘 쏴 이러면 내가 갈게 어 거기가 아니야 아니야 살 수 있냐 저거? 어 살 수 있어 내가 살리러 가고 있어 낙사한거냐? 응 속맞았어 대열이 바로 끌던데 나 지금 갑바 없어 먹어도 될까? 저거? 아니 못 먹어 포기해야돼 또 맞고 야 저거 못살린다 선종아 나 가다 죽는다 그거 뭐야 너도 언제 가팠어 아니C 나 살리러 간다 했는데 뭔소리 하는거야 포기한다 그러면 오케이 잘 살려줄게 상장 봐가지고 아 봐봐 상기사만 있어 야씨가 온다 야이 야이 크로스보그 저기까지 날라 가냐 저기까지 날라 가냐 안 날라가 안 날라가 우리 방독면이 어 난 위에 있었는데 저거 먹기가 애매했다 야 윌이 봐 윌이 내가 돈 줄테니까 너 13,000원이지 그럼 무장투화기 하나랑 군수품 이렇게 사라 무장투화기 하나랑 군수품 오빠 왔다 지금 자기장 아직 안오니까 지금 빨리 하자 자 너를 위한 선물이야 오우쉣 나는 총알 다 있으니까 어 윌이 봐 너 갓바 그거 살 수 있으면 사서 너희들 너나 가져라 나는 있어 나는 있어 여기 두개라도 먹어 아니 그 선종이랑 너랑 돈보면 하나 더 살 수 있잖아 다섯개 나 1,200원 줄게 자 야 자기장 봐 자기장 봐 가야돼 가야돼 너네 너 방심하고 있는거 아니냐 못 샀어 진짜 럭팟 예라이 어 야 여기 주유소 쪽에 있다 주유소 쪽에 컷 여기 벽 뒤에도 있었다 스크라크가 가까워졌다 안전치 여기로 가 여기 노란벽 여기 노란벽 여기 노란벽 여기 노란벽 육식now 서랍투화가 접근 중이다 영장 궁렬 하악 하악 헉 하으 하 넉 으 아 시발 야 갑파 다 깨놨어 갑파 다 깨놨어 야 이제 뒤로 뺄게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나이스 아 나 갑파 하나라서 갑파 세 갱인거 못 잡았다 미안하다 일단 그전에 하나 다운시키긴 했지 이거 자기장 조심해 빨리 먹고 와야돼 야스 잡근 중 걔네들 갑파 있냐?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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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밖에 없네 그지였네 빨리 가세요 개새끼야 난 안맞아 나 광롬면도 있고 어우 멀께나왔어 멀께나왔어 야 윌이 봐 너 가는 길에 샵 살짝 들려라 우리 사야겠다 갑파 사고 갑파 하나 더 사줘라 그 뒤에 가면서 내가 먹게 선정아 여기 두개 남는다 응 야 우리 이거 원패볼로 쓰자 그냥 그정도 봐 사람 사람 나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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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차트에도 있어 사운드 들려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Q 확인 아니 왜 여기 놓을 수가 없다 야 이거 위쪽으로 돌자 이거 방패에 깔았노 펜차트에도 사운드 들려 어 할 때 사람인지 없는지 조심하고 서쪽 연기 확실해하고 맵 크게 해서 잘 봐봐 난 열감지라도 잘 못해 움직인대 확인 알겐 쌈아라 한 명은 다운시켜 나왔어 얘들아 자기장 온다 여기 사람 거기는 내 쐈어 다운 나이스 야야 뭐야 나 스납 맞았어 뭐지 어디서 맞춘거지 성차 없는데 야 지금 차온다 차온다 저기 세 명 있어 세 명 있어 움직인다 뭐 뒤에서 총 날라오는거 누구야 왔어 둘이다 적가가 가야된다 나 왔어 위리 봐 위리 봐 위리 봐 왔어 이리 좋아 상위 10명 아리 들었어 내 팀 10명 쟤네 셋 우리 셋 7명 반대패는 풀팀이야 야 엔트로피 깎게 엔트로피 깎게 여기 깎았어 트로피 CS템 하나 옆에 돌았어 깎았어 깎았어 하나 더 나이스 깎았어? 오케이 살려줘 3명 남았네 살려줘 마지막 라스트 두 팀이야 아 한 팀이야 한 팀 풀 풀 스포드 상황이 좋지 않다 야 쟤네들 아래 있으면 우리가 유리하거든 다리 밑에 아 다리 밑에 활견 차 차? 어 아 한 명 다운 한 명 다운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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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다운이야 풀타는 눕혔어 340 방향에 있다 어 뭐야 뒤에도 있는데 뒤에도 있다 뒤에 있는 애 잡았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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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어제보단 더 쉬운데 일정한 어제보단 더 쉬운데 일정한 탈 줄 알아서 그런가 저 팀 먼저 갑니다 부파 빨리 넘겨주기도 가장 아 나 점수보게 빨리 넘겨줘요 길킬 보게 나도 나 한 4키로 킬kanka 와 경험치 개쩝자래 어 리온 와 경험치 개쩝자래 미쳤다 너 전투 경험치 몇 빠졌어? 4560 어이구 많이 받았다 어 4킬입니다 나 8킬 2747딜